오늘은 집에서 한 달에 517만원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쉬운 방법만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복잡한 건 딱 질색이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정말 쉽게 따라하시고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가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실행하지 않으시면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놓으시고 꼭 따라해보시면 어느새 수익을 달성한 여러분 자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리다 보니 가끔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니가 알려주는 대로 전국민들 다 따라하면 전부 다 부자 되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따라해주셔서 모두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따라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쉬운 것들을 꼭 따라하셔서 수익을 이루시고 좋은 소식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재능 없어도 됩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노트북도 되고요 태블릿은 안 됩니다 스마트폰 안 됩니다 컴퓨터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제 화면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5분 정도면 되니까 반드시 따라해보세요 컴퓨터 한 대만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도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클릭하자마자 광고도 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클릭해주셔서 광고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게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눠줍니다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크리에이터는 돈을 더 벌게 되는데요 이렇게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분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시청자들이 오래도록 유튜브를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많고 콘텐츠가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한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써 많은 콘텐츠를 올리도록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적당한 수익이 아닌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월급을 대신해서 본업을 대체할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콘텐츠의 질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유튜브의 돈 버는 방식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본업도 그만둬서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방법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얼굴 팔리기 싫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얼굴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안 나와도 되는 유튜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기였을 때 잠을 잘 못 자곤 했었는데요 제가 재우려고 자장가를 직접 불러줬는데 더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음치는 아닌데 아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자장가들이 있어서 들려주었더니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채널 운영자는 한 달에 얼마를 벌까? 찾아보니 무려 3,300만원까지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꼭 실행하셔서 수익을 이루시면 획났다는 소식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루 15분 투자로 자장가 ASMR 채널 만드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이크나 카메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상이 필요하고요 자장가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상과 음악을 합쳐줄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소스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룰라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영상이 되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상을 아이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ASMR 영상을 틀어줄 때 이 아이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어차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클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아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틀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예쁘고 평온한 사진을 넣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영상들을 집어 넣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들에서 보면은 어떤 영상은 이렇게 아기 사진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 사진은 피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 사진을 집어 넣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검열을 심하게 합니다 아동 노동 착취라고 인식을 해서 이 영상들에 대한 수익 창출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요 아기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고 이렇게 곰돌이 사진이나 달림 사진이나 또 뭐 동물 사진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 중에서 이런 영상이 있어요 거의 9천만회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그냥 뭐 다른 게 없고 딱 이 정지된 사진에서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달님과 아기가 이렇게 있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검색을 문 베이비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동영상 중에서 있는지 보겠습니다 동영상 검색을 하니까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걸 항상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1920x1080hd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 졌고요 그 밑에 보면은 관련 동영상에 이런 그림도 있네요 이것도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선녀님이 나오는 영상도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이 영상은 어차피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반복을 시키면 되는데 영상들을 몇 개 더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좋겠죠 중요한 건 엄마 아빠들이 봐서 좋을 만한 영상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자장가 소리도 다운로드를 해 줘야 되겠죠 자장가 소리를 받을 때에는 먼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유튜브에 접속을 이렇게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 얼굴 옆에 있어요 이 동그란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주세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룰라바이 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음악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장가 음악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오른쪽에 추가된 날짜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프라인 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음악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조심하실 것은 이렇게 CC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원 저작자를 표기를 해야 되고 약간 까다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CC가 없는 것들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음악을 다운로드를 받겠다 하시면 저는 에피데믹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에피데믹 사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셔서 똑같이 룰라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르골 소리 위주로 되어 있는 곡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웬만한 게 다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실 고르고 골라서 좋은 음악들을 찾아야 되는데 에피데믹 사운드에서는 웬만한 음악들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음악과 영상을 합쳐 보도록 할 텐데요 음악과 영상을 합치는 방법은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캡컷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으로 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었을 때 이런 화면이 되죠 지금 현재 이 영상은 40초짜리 영상입니다 더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끌어주시고요 컨트롤 V 또 눌러주셔서 끌어주시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벌써 2분 40초가 됐고요 3분 20초가 됐습니다 4분까지 벌써 됐고요 또 전체 선택 컨트롤 A 를 누르시고 컨트롤 C V 를 하시면 이렇게 긴 영상이 되죠 8분이 됐고요 12분이 됐습니다 16분이 됐고요 또 전체 선택하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32분이 됐죠 이렇게 또 1시간의 영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클립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A 를 눌러주시고요 맥에서는 옵션 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알트 키를 누르시고 G 를 같이 눌러주세요 알트 G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합 클릭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느리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지금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신 걸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요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앤드롭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옆에 잘 붙여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잘 안 붙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기 이 자석이 있거든요 요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옆으로 붙지를 않습니다 잘 안 붙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눌러 주시면은 잘 붙습니다 옆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다음 또 넣으시고 옆에 붙여 주시고 자 이렇게 또 붙여 주시고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맛보기로 보여 드리는 거니까 지금 요정도에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영상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드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엑스포트 버튼 있습니다 눌러 주시고 한 번 더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영상이 길면 길수록 조금 눌러 주시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조금 더 작업이 빠르고요 사양이 이전에 사셨던 노트북으로 하실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5시간짜리 영상을 이렇게 엑스포트 하는 데 있어서 한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드셨다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 창출이 바로 되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신 후에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확보가 되면 수익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채널의 수익이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는 통장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계속 영상을 올리시고 또 구독자가 차고 조회수가 나오면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드는 방법부터 업로드하고 썸네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채널아트 만들고 조회수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 왕초보 강의로 5일간 메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신청을 해주셔서 5일간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유튜브 수익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꿀팁들을 모두 방출해 드리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수익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에 디노경자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곳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영어로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지으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수익 창출 조건을 더 빠르게 달성하고 수익도 더 많이 나게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셔서 글로벌 채널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